다음은 구매해 보겠습니다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명패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합시다 삼성 하면 아귀입니다 우리는 압밖에 없습니다 바깥쪽 살짝 빠졌다는 판정. 바깥쪽의 스윙, 그리고 2루 먼저 도착합니다. 김지천의 시즌 21번째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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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천의 시즌 22번째 도루. 김지천의 시즌 22번째 도루. 2개 떴고, 3루수 김영웅, 러닝트랙, 띵봉, 차닫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로크아웃!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로크아웃! 릴리스 포인트를 더 낮춥니다. 1위간 깨끗하게 뚫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로크아웃!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로크아웃! 이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끌어당지입니다. 2위간을 끌었습니다. 1루 주자 구자욱은 2호 지나 이미 3루까지 도착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박고 있습니다. 4국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정면에서 잡고 3루 추자 택업 홈으로 송구 중간에 끊깁니다. 구정기 득점 오늘 경기 선취점 삼청 라이어스. 안녕히 계세요. 밀어냅니다. 1, 2간 2루수가 잡고 2루를 늦었습니다. 다자주자. 2루에서 처리하는 김동진. 타석에 박혜민. 초구부터 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김지찬 뒤로 움직인 뒤에 잡아냅니다. 김지찬 뒤로 움직인다. 김지찬 뒤로 움직인다. 김지찬 뒤로 움직인다. 김지찬 뒤로 움직인다. 아 으 아 100% 출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자는 스타트 2루로 뿌립니다. 2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태그, 식, 식 좋은 볼을 상향 타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툭 밀어냈어요. 깨끗한 좌전 안타 김지천은 득점, 구작의 1타점, 척시 타 대단한 파이어볼로 선수니까요. 원래내여 끌어당겼고 이루스 백핸드 잡다 놓친 뒤의 이루스 백핸드 잡다 놓친 뒤의 1루, 임노사 7-9 몸쪽 선진 이제는 2볼 투스트라이크 5-9 깎여맞으면서 높게 뜹니다. 유격수, 좌익수 그 가운데 좌익수 뜬곡을 처리하면서 최종 스코어 2대1 삼성 라이언스 연패를 바로 끊습니다 mach농 3-8 2-8 3-8 1 1 1 3 2 2 1 2 啼啼 啼啼啼 啼啼啼 啼啼 啼啼 啼啼啼 啼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지 마, 가자,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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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